안녕하세요. 김성숙 TV 가드닝 스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뉴욕에 사는 정원사 김성숙입니다. 햇빛이 적은 곳에서도 잘 사는 키우기 쉬운 공기정화 식물을 소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초보자도 쉽게 키울 수 있는 음지에서 잘 견디는 식물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식물은 돈과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금전수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식물이에요. 하나쯤 가지고 계시죠? 금전수를 키우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물주기입니다. 물을 너무 자주 주시면 뿌리 부분이 쉽게 썩습니다. 여름철에는 겉흙이 살짝 말랐을 때 물을 주시면 되고요. 추운 겨울철에는 물주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속흙이 말랐을 때 물을 주셔야 합니다. 물주기만 유의하신다면 오래오래 사는 식물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북쪽을 향하는 창문이 많습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금전수도 북쪽 창가에 놓고 키우고 있답니다. 두세 시간의 은은한 빛이 들어오는 곳이랍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관엽식물은 엔젤 스킨입니다. 엔젤 스킨을 보면 우리 시누이가 떠오릅니다. 제가 엔젤 스킨을 시누이에게 선물로 주었더니 잎사귀를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잎사귀가 햇빛을 받으면 반짝반짝 보석같이 빛난답니다. 우리 시누이가 엔젤 스킨 식물을 받고 좋아하면서 물은 어떻게 주냐고 물었습니다.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주고 키우라고 했더니 우리 시누이가 잘 챙겨듣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잘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시누이가 엔젤 스킨을 키우는 장소는 주방인데요. 오후에 은은한 빛이 들어오는 곳이랍니다. 3시간 정도 은은한 빛이 들어오는 곳에서 지금 제가 키우고 있는데요. 적은 햇빛에도 잘 자라주고 있어서 고마운 식물입니다. 세 번째로 추천하는 식물은 필로덴드론이라는 덩꿀 식물입니다. 실내에서 조명빛과 적은 양의 햇빛을 받고도 잘 자라는 식물 중에 1, 2위를 다투는 잎을 보고 키우는 관엽식물입니다. 자연광이 적게 들어오는 곳에서도 잘 자랍니다. 사무실에서는 전등, 조명빛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물론 은은한 빛이 하루종일 들어오는 따뜻한 곳에서 키우신다면 더욱더 튼튼하게 자랄 겁니다. 하지만 두, 세 시간은 조금 빛에서도 잘 사는 식물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잎이 하트 모양이고 품종에 따라 무늬도 들어가 있습니다. 겉 흙이 말랐을 때 물을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식물은 산세베리아입니다. 산세베리아의 인기는 시간이 지나도 식지 않고 끊임없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밤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공기정화 식물이라고 해서 다육식물과 함께 연예인급 인기를 누리는 실내 식물입니다. 침실에 놓으면 좋다고 해서 어떤 분은 침대 주위로 삥 둘러서 10개 정도의 커다란 산세베리아를 놓아두신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밤에 방 안에 이산화탄소를 쫙 빨아 드릴 테니 커다란 산세베리아 식물로 가득 찬 침실에서 자고 일어나면 하루 피로가 쏘악 풀릴 것 같습니다. 산세베리아는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곳에서도 잘 삽니다. 또한 햇빛이 적게 들어오는 곳에서도 잘 견디고 삽니다. 금전수 관리하듯이 물은 흙이 말랐을 때 주시면 됩니다. 물주기 방법은 여러 환경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칩니다. 산세베리아 식물에게 물을 줄 때 흙이 말랐을 때 물을 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물을 주신다면 산세베리아를 죽이는 일은 없을 겁니다. 물을 주고 난 후에 물받침에 오랫동안 물이 고여있지 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식물 키우기와 식물 물주기가 제일 어려웠어요 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식물입니다. 산세베리아 식물을 식물 가게에서만 보다가 오래전에 가족여행을 간 열대기후를 지닌 남미에서도 보았습니다.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제 눈에는 식물들이 우선적으로 들어오는데요. 관광 투어를 받으면서 창가 너머로 산세베리아 식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는 산비탈 도르변에서 잡조처럼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산세베리아는 종류에 따라 고향은 다르지만 우리가 흔히 공기정화식물로 키우는 산세베리아는 건조한 땅에서 자랍니다. 그러니까 물을 자주 주시면 안되겠죠? 품종에 따라서 키가 작은 땅 꼬마처럼 자라는 산세베리아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키가 크고 잎이 두꺼운 산세베리아를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밤에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키가 큰 산세베리아를 키우실 때는 무게가 나가는 화분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키가 큰 식물은 새잎이 나오면서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잘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식물은 아글라 오네마입니다. 우리 꽃님들은 영화 보기를 좋아하시나요? 미국 할리우드와 한국에서 큰 성공을 거둔 레옹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 영화 속에서 살인청포업자 레옹이 애지중지 키운 식물이 아글라 오네마입니다. 며칠 전에 다시 한번 영화 레옹을 보았습니다. 영화 마지막 부분에서 레옹이 죽고 옆집 소녀 마틸다가 레옹을 생각하면서 아글라 오네마를 밖에 심습니다. 그 장면에서 아글라 오네마를 바깥에 심으면 죽는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글라 오네마는 열대 식물입니다. 음질을 잘 견디는 식물이라서 실내 식물로 인기가 많습니다. 아글라 오네마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저는 붉은 분홍색 계열의 무늬가 들어간 아글라 오네마를 키우고 있습니다. 녹색 잎도 예쁘지만 붉은색 잎은 그림처럼 아름답습니다. 몇 달 전에 꽃이 피었습니다. 참고로 아글라 오네마는 토랑과 한 집안 식물입니다. 시든잎을 따거나 시든꽃을 딸 때 또는 줄기를 자를 때 손장갑을 꼭 껴주셔야 합니다. 식물 수액을 만지면 손이 가렵거나 따끔거립니다. 저는 꽃과 줄기를 조심히 만지고 나서 바로 손을 씻었습니다. 그래도 가렵더군요. 아글라 오네마를 만지면 가려울 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저는 맨손으로 만졌습니다. 개인적으로 맨손으로 식물을 만지는 걸 좋아합니다. 식물의 감촉을 느끼고 싶거든요. 어릴 적 자연에서 자라서 그런지 아니면 가드닝을 20년 넘게 해오다 보니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나 봅니다. 하지만 가드닝을 처음으로 접하시는 우리 꽃님들은 꼭 손장갑을 끼시길 바랍니다. 물을 줄 때는 겉흙이 살짝 말랐을 때 물을 주신다고 생각하시면서 물을 주시길 바랍니다. 밝은 빛이 많이 들어오는 따뜻한 곳에서 아글라 오네마가 자라고 있다면 물을 더 자주 주시길 바랍니다. 그때그때 물 주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아글라 오네마는 공기 중에 있는 나쁜 화학물질을 빨아들이는 공기정화 식물입니다. 음이온도 뿜뿜 내뿜는 식물이라서 공부방에 두시면 좋답니다. 토란 금전수와 항가족인데요. 우리는 천남성과라고 부릅니다. 어린아이가 식물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천남성과는 특히 독이 될 수 있는 성분을 가진 식물이라서 뭐든지 먹으려고 하는 애완동물이 있다면 주의를 요합니다. 겨울이 곧 다가옵니다. 환기하기 힘든 겨울철 공기정화 식물로 집안을 채우셔도 좋을 듯 합니다. 음지에서 잘 견디는 식물, 초보자도 키우기 쉬운 식물을 다섯 가지 다뤘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2부에서도 같은 주제로 수업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영상을 만들고 나니 수업 영상이 30분이 넘어서 세 편으로 나눠서 올립니다. 저의 소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우리 꽃님들에게 나눠드립니다. 열심히 시청해 주셔서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피 가드닝 많은 영상들에게 유지하는 식물과 함께uno Jurassic Park Scripture 관심사에 대해 기억나세요.